이렇게 보시면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죠. 재질은 스테인레스입니다. 아주 튼튼합니다. 여기는 고무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벨벳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의자는 아무 쪽이나 밟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고무줄이 여러 겹 대져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고요. 이 튀어오르는 의자는 앉으시는 용도가 아닙니다. 이렇게 의자를 펼쳐놓으시고 가방 정도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매지션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가방에서 연출을 하신 다음 가방을 정리하신 후에 의자를 튕겨올려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깔끔하게 연출을 끝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의자는 힘껏 밟아주셔야 하고 튕겨올라올 때 이렇게 의자가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얼굴을 숙이고 의자를 밟아서 튕겨올리시면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반드시 허리는 펴시고 발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게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